음악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소요산 소요산 가는 열차입니다 승객 여러분께 열차에서의 금지 행위를 안내해드립니다 출입금지 장소, 운전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열차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열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 약물 복용 후 위해를 주는 행위 동식물과 안전조치 없이 탑승하는 행위 법정 감염병자가 열차에 타는 행위 물품 판매 등을 하여 불편에 끼치는 행위를 하면 철도 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올라서시기 바랍니다 도착하러 왔습니다 출입문 닫고 있습니다 출입문 닫자 출입문 닫 cod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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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천 공인천역입니다 내리시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동인천 동인천 인천 기독병원으로 가실 분은 도인천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도인천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도인천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도인천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도인천역 1번 출구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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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도인천역 1번 출구, 도인천역 1번 출구입니다. 도인천역 1번 출구가 되기 바랍니다. 도인천역 1번 출구가 되기 바랍니다. 도인천역 측 véhic을 설치되도ey 앞두는데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